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원전형상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. 원전형상관리시스템은 수십만 개의 원전 내 주요 설비와 설계정보, 운전특성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원전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도입돼 왔습니다. 한수원은 이 시스템이 중장기 원전 안전성 증진 마스터 플랜 과제로 선정돼 있다며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사들과 협력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